안녕하세요. 2012년 전국 고교농구대회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최약체 농구부 신임 코치와 6명의 선수들의 이야기를 그린 감동실화 영화 리바운드의 예매가 드디어 오픈되었습니다. 장중 감독님이 전하는 감동실화 영화 리바운드를 지금 바로 예매하시고요. 아래 해시태그와 함께 예매 인증샷을 SNS에 업로드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저희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중앙고 농구부가 만든 뜨거운 승부와 기적의 순간들을 입장에서 확인하세요. 4월 5일에 만나요.